주인공 주인공 요거 노래 틀면 무조건 주인공 짱구님인가 무조건 부른다고 했기때문에 짱구님 밀고 갈께요 4칸은 뭐 그냥 간단하게 붙지 않나 이거야? 룸캠가 문제지 이건 뭐 간단해요 아니 뭐 4칸은 뭐 일단 붙고 그 다음이 문제야 지금 그럼 뭐 내가 그냥 저거는 노래 안 틀었는데 이게 문제야 지금 뭐 뭐 거빼 깨보기 싫어 어 그렇지 싫어 깨보기 싫어 짱구님의 버프 허허어어어어 깨보기 싫어 짱구님 보고 지하어어 이거 이거 깨보기로 싫어 얘 우어어어 자 일단 성공 나 이제 무섭게 올라가야겠다 무섭게 여기 있는 카드로 일단 최대한 자 최대한 있는 카드 일단 4카드는 가볍게 붙여야 돼 자 첫번째 4카드 가볍게 성공해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가볍게 그렇지 두방된다 형님 두방됩니다 왔다 왔다 두방가자 야 싫어했을 때 바로 늘어버려 야 싫어했을 때 바로 늘어버려 야 오케이 야 야 크리 뜯는 줄 알았어 순간 크리 뜯는 줄 알았어 와 잠깐만 크리 뜯는 줄 알았어 순간 와 진짜 순간 크리 뜯는 줄 알았어 어 자 과연 이거 깨부르고 싶어 과연 이거 깨부르기 싫어 그래서 만약에 붙이면 오늘 깨부르기 싫어 100% 성공 가자 깨부시기 싫어 자 여기는 아닙니다 깨부르기 싫어 깨부르기 싫어 바로가 짜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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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야 이거 야 이거 깨부르기 야 이거 짜파게티 저어 이거 깨부르기 싫어 사면속에 깨부르기 싫어 삽니다 삽니다 과연 될까 과연 될까 땅땅땅땅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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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 그렇지 아 이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 다음이 문제인데 자 아주 좋았습니다 뽀뽀이 자 기왕 이제 그 다음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세번째 가라는거에요 오케이 자 깨부르고싶어 가자 깨부르 이거 가자 자 지금 아니야 깨부르기 깨부기 깨부기 이거 아니야 지금 깨부르기 싫어 야 하나 둘 자 세번째 나왔을 때 바로 가버려 자 세번째 나왔을 때 날간두 오케이 얍 와 이거 깨부르기 싫어 야 이것을 쪼아 느낌없는 터질듯 어 붙였습니다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아 그런거 없어요 이런거는 이해 남았기때문에 바로 바로 가는겁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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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는 이제 잠깐만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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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하나 둘 자 세 번째 바로 가버려 자 세 번째 에이저 랍! 랍! 그런 사람 여기 없어? 없으면 됐어 없어도 난 됐어 나 혼자 관 뚜껑을 닦았어 야 이거 노래 몸부 장난 아니다 진짜 어? 엉엉 엉엉헉 축하드립니다 형님 하... 눈궈면 강투명이 본캐 제발! 컴퓨터에서 공개 에리치 호나우드 응타 도전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야 지금 아닙니다 깨부고 싶어 아니야 하나 이제! 하나! 자 둘! 셋! 바로가! 자 깨부리고 싶어! 바로가! 에리치 호나우드 응타! 얍! 없으면 됐어 없어도 난 됐어 나 혼자 광북공을 다 깼어 야 2절도 채웠는데 진짜! 이거! 자 2절도 채웠는데? 오..아주 깔끔합니다 이거 될려나? 야 한번 써보자 야 한번 써 한번 더 써 점검 이따 6시까지 돼있습니다 이거 붙이면 인정이야 진짜 왜? 설치 말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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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건 응카만 가자 아껴야 돼요 그..그거 인정 막 쓰면 안돼 과연 될까? 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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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발! 지금! 자 여기 뚜껑이 과연 되니까! 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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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이 쉐이크 강화가 원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얍! 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실금 강화!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실금 강화! 자! 깔끔하게 성공! 자! 바로! 자! 재분 없이 바로! 자! 과연 이거 붙이면 오늘 7연승! 자! 이거 붙이면 7연승! 깨 부시구 싶어! 지금 아니고 깨부구! 깨 부시구 싶어! 이거 아니야! 깨 부시구 싶어! 이거 아니야! 가야 이제! 가야! 둘! 자! 셋! 됐습니다! 바로 가 버려! 자! 깨 버리기 시작! 바로 가버래! 자! 여기 코션을 으깨! 야! 그런 사람 여기 없어? 없으면 됐어 없어도 나 안 됐어 난 혼자 관 뚜껑을 다 깼어 진짜 이것까지 붙이면 진짜 8연승 역사를 쓰는거에요 강화의 역사 어 이것까지 붙이면 8연승 강화의 역사 가자 노래가자 깨부시구싶어 지금 아니야 깨부시구싶어 아닙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런데 이제 갑니다 자 한번 깨부시구 자 두 번 세 번 갔을때 바로 가버려 자 여기서 누굴로 있던 트위브간에 엥터가 엥 8연승 8연승 역사를 쓰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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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게 붙으면 9연속 성공입니다 깨부리고싶다 가자 얏 빛 정 Daten 역사 그리 그런사람 여기 없어? 없으면 됐어 나 혼자 과한 뚜껑을 다 깼어 와아 에우제비움 에우제비움 늑게 성공 와아 자 과연 이거 이거 붙으면 오늘 시변붓 깨부르고싶다 가자 창작 간다 이제 자 한번 자 두번 3번빠로 가버려 자 게임 오르기실 pulse 그로스 은 escr shutdown 여 gi 그런사람 여기 없어? 없으면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